시간을 잠깐만 어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여해 공방 전선이 하나 더 있었던 게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 0이 8 0 0에 7 0 7 0 이 공방 그러니까 최상병 수사 외화무요 도대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전화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두고 이런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구글 검색 지금 해보십시오. 16개의 0이 8 0 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가 좌르륵 뜹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적국에서도 다 볼 겁니다. 지금 최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르륵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안보 상황이라고 척척 감고 있는데 다 뚫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보라면서요. 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 들었을 겁니다. 아니요 안보 어떡할 거냐 물었습니다. 최 GPT랑 구글 플랫폼에도 다 검색만 하면 나온다니까 안보라면서요. 근데 그놈의 7 0 7 0은 뭔데? 그것만 이렇게 안봅니까? 다른 건 다 열리는데. 온라인 상에서 8 0 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내선 번호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이 10여 개가 있습니다. 국민 제한 홈페이지,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 조달총 관계, 또 조달총 홈페이지, 또 법령 관계 이렇게 해서 업무상 필수적으로 컨택이 필요한 그러한 번호만 일반인에게 10여 개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억세스가 가능한 것이고. 그 나머지 8 0 0 번호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일단 대통령실 관련된 특히 최상병 특검의 외압의 수사 외압의 주체가 누구냐 대통령실이냐 대통령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도 지금 야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동학 의원님. 근데 이제 의혹은 분명히 있었다고 하면 야당에서 매섭게 대통령실의 얘기를 팩트 위주로 조목조목 파헤치 못했다는 어제 국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야당 점수를 높게 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지난주였던가요. 청문회에서 이미 안보실장도 그렇고 국방 보좌관 했던 분도 그렇고 제대로 된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호와 관련돼서는 7월 31일 날 이첩 보류됐던 바로 그 당일날에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가 왔었던 그 번호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가 이미 노출이 돼서 저도 오늘 채찌피트에 써보니까 대통령실 전화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적국에서 이게 다 볼 것. 그래서 안보를 철두철미하게 마치 지키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가셨을 때 개인폰으로 도청이 다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전화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국방 이 무기 관련된 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요. 북한만 감청하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 중국 미국 어디든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들이 국민들께서 좀 보시기에는 약간 지로기마처럼 사슴의 머리를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도 보면 거의 이제 백만에 달해가는 탄핵 서명운동이 있는데. 국회에요. 저는 실제로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일이 진행이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될수록 저는 국민의 반감과 불안감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야의 전선이 확실하죠. 국회 운영이 주요 장면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본인도 죽는 줄 알았다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부인 이 사망자 아홉 명 앞에서 할 말인가요? 라고 하셨고요. 블랙박스 빨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희 전문가에게 다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 내부 음성 오디오도 굉장히 사건을 푸는 실마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까운 젊은이들을 저렇게 보내다니 안타까워라 라고 하셨고요.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도 용감한 아이들이 있는데 어른들은 뭐하고 있냐. 중3학생 친구가 흉기 드니까 어떻게든 말리라고 했던 뜯어말리라는 학생들이 있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정치인들 멘탈은 보통 멘탈이 아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으르렁대다가 오늘 화기애한 모습 보여줬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